안녕하세요. 연우리영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알아보기로 하죠. 물론 연어성이 있는데 행, 내거는거죠. out, 바깥에 내걸다. up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내걸다의 뜻이에요. 간판같은거를 내거는거. who should I call? 여기 목적어 자리인데 whom 대신 whom을 쓴거죠.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프랭클린 포후드. 멈췄다. try Helen Rodin. Helen Rodin에게 해보세요. Rodin? 이라고요? she is the eighth daughter. 지방검사의 딸이에요. I don't know. 그냥 모르는데요. she is downtown. 중심부 있어요. 시내 중심부에요. she is just her single이에요. single이 작은 간팔말이에요. single이 아니고 single이에요. single, single, she. 기빈 발음 아시죠? single, single. 여기 과거니까 just 막 나왔으니까 just 행이 아니라 헝이죠. she is new and she is keen. 신내기인데 아주 영리해요. 이렇게 되겠죠. 내려가서 안보이니까. 보니깐 내려가서. is it ethical? 윤리에 적합해요. no law against it. 반대하는 법은 없어요. it would be father against the door. 아빠 대 딸의 사업이 될텐데요. it's gonna be Chapman. 아, 그건 Chapman이 할거에요. Chapman knows Rodin is a lot better. Chapman은 Rodin을 a lot better. 훨씬 더 많이 그의 딸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Rodin을 알아요. 아마도. she's been away for a long time. 한동안 떨어뜨려 벗어나 있었죠. 왜 어디서요? college, 대학 다니고, law school, 법대 다니고요. 그리고 또 DC에서 디스크특별구역이죠. 워싱턴에서 판사에서 사무위도 봤죠. is any good? 괜찮은 여자에요? 잘해요. I think she's gonna be. 괜찮은 여자가 될 거에요. 그런 거죠.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how should I call? who는 whom을 대신하는 표현이에요. 싱글, 널, 지붕널이라는 뜻인데, 의원이나 법률사무소의 작은 간팔을 싱글이라고 얘기해요. 해변 강변들의 잔돌이라는 뜻도 쓰이죠. hangout, 기등을 내걸다, 개양하다. 세탁물들을 밖에 내걸다. 이런 뜻인데, 세탁물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고. they hung out the flag on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기를 내걸했다. she graduated from law school 졸업하고 hangout single. 자신의 간판을 내걸었다. 또는 put up, set up, 또는 hangout signboard. sign이나 signboard가 간판이에요. 일반적으로 간판이에요. he has hated her from the day she hung up her singer. 간판은 내걸는 날부터 그녀를 증오해 왔고, and he's hated only gotten worse.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증오는. some business is here. 이곳에서 몇몇 업체들은 스토프는 가게 앞에 창문에다가 간판을 내걸어서 그들의 intention to cross on Wednesday. 수요일날에 가게 문을 닫는 의도를 알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쉽죠. 아무튼 뭐 쉽습니다. 다만 연어 관계도 좀 있고, hangout, once single. 이거 쓰는 법을 꼭 알아두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